우리 할아버지는 저 소지도 안 해요. 있는 반찬도 넣으려고 있는 것도 안 찾아 먹고 밥만 떠가야 되지 않습니다. 그럼 협정하게 안 해준다 뿐이지 소지 조금씩은 해요? 저 하세요. 내가 오늘 시어머니 똥도 틀리는데 내가 아주 몹쓸이를 냈는데 저 개 가져와 나를 성가시해. 아니 제가 우리 이빨은 나 어디 데리고 가야지 지금 이빨이 없어가지고. 고양이 지새끼한테도 물러가게 생겼구만. 이빨이 나면 뭐 말 안 돼 안 돼 안 돼. 정혜민한테 전화해 가야 개가 간다 해. 아 그랬잖아 이제 자기 얘기 했네. 강아지도 못 못한다. 강아지도 못 못한다. 여보세요? 잠깐만 내 엄마 좀 바꿔줘. 어머니 이제 랩 하실 것 같은데. 야야. 강아지도 못한다. 대기다 대기다. 내가 핀 한 꼴로 다 보다. 뭐 강아지도 조막지 같은 거 가 와가지고. 저 방에다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뭐 이랬다. 저걸 어쩌카노. 아이고 걔 조막지 같은 거 와가지고. 방 한 번 똥을 몇 번 쐈다. 이거 말해서 싸고. 뭐 한 번 쌌는데. 아이고 별 꼴도 다 많다. 별 꼴도 다 많다. 너 집에 갔다 미겨라. 너 아파트 미기 던동. 미기 때 엊그다 병원에 가지고 가든다 해라. 나는 안 한다 안 한다. 우리 대충 알아듣겠어요. 듣기 싫은 사람 하니 끊어뿐다. 그래. 이제 저기 주무세요 그러면. 오늘은 제가 볼게요. 나도 이제 고마워 자네. 사온 게 고마워 먹고 자세. 네. 아 귀여워. 아이고 저기. Tokyo이 1시간 후에 간다. 오 갈등. 젓가락 넣어. 오. 오 사용성이 보아잘나끔. 오빠 경고했지. 어욱 reg. 응 넘나 먹어 자기는 철부지하면서 애한테 애들이 성장했을 경우에는 있는데 이제 뭐를 알아요? 할머니는 조금 안 좋죠 유야, 저기 봐봐 엄마가 어떤 게 엄마인가? 네가 한번 찾아봐봐 수영이야 수영이야? 아, 나왔다 유 유 유 유 유 유 유 나오네 엄마도 유야, 엄마 춤 되게 잘 춘다 유도 한번 해봐라 엄마가 어떻게 추고 있니? 고유 오유 잘하네 잘하네 고유 politique 우와, żad한다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하니? 엄마 봐봐라, 엄마 유 낳기 전이다 저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. 새 엄마가 됐으니까. 엄마 나 운동할 때 내일 문 딱 열면 문짝에 수영이 사진. 있어. 팬이었어 그러면? 완전 팬이었다니까. 그래. 근데 인연이 됐으니까. 친구들한테 얘랑 꼭 결혼하고 싶다 이랬었거든. 영광이었지. 영광이었지. 감이 생각도 모르겠지. 엄마는 어떤 엄마들 입장에서 또 감이까지 나와. 그럼. 저럴 때 뭐 얼마나 좋아하는 애들이 많았는데도. 그 얼굴 한 번만 나오면 난리를 치고. 그렇지 난 얼굴도 한 번만 못 봤는데.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별로 안 촌스러운 것 같아. 머리. 너무 잊고 살았었어요. 예전에 그런 SS 활동했던. 그 사람이었던 거를 잠시 까먹고 살았었는데. 다시 이렇게 한 번 더. 가슴에 좀 와닿는.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유. 유 그 베개가 좋아 이 베개가 좋아. 이 베개가 좋아. 그게 좋아. 마음에 든대. 어. 나 잠깐 유 이거 책 읽어주면서 재우고 있다. 유야. 1번 여기 오잖아. 유 할머니 잘게. 네. 어 2층에서 잘게 할머니. 자야 돼 빨리 이거. 아빠. 응? 진짜 좋은 거다 이거. 이거 내일 자랑하자.